미래에 대한 꿈을 유지하면서 현재 순간에 행복해지는 것은 실현을 위한 훌륭한 레시피다. 꿈이 실현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실현된다. 나는 온전한 것이 창조의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배웠다. 조 디스펜자 나는 오늘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나는 하루에 또는 한평생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말해보고 그것들을 리허설하여라. 전체를 리허설해보라. 뇌에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시작하여라. 그리고 계속 설치하다 보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당신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인생의 골칫거리들을 생각한다. 그 문제들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는 순간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들마다 각각의 감정들이 엮여 있다. 그래서 불행하고 무의미한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는 당신의 상태인 것이다. 대부분 사람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의 상태는 과거이다. 그러니까 익숙한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문자를 확인하고 트위터도 하고 뉴스도 본다.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샤워하고 옷도 입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똑같이 일하러 운전을 한다. 그렇게 프로그램 된다. 그 프로그램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아라. 오늘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길 바란다. 우리 몸은 커피 마시고 싶어, 너무 피곤해라고 하면 몸아, 주인은 나야. 넌 커피를 먹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을 텐데 지금은 나의 시간이야. 그러는 순간 육체가 아닌 내가 정신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걸 인식하고 다시 현재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당신이 하는 것마다 승리할 것이다. 당신 스스로의 일부를 변화하게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매일 한다. 네 가지 생각을 적어보아라. 오늘 하루 종일 인지해야 하는 것들을 말이다. 아마 놀랄 것이다. 그게 무슨 생각인지를 의식하는 순간,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지를 말이다.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적어보아라. 당신이 바꾸고 싶은 네 가지를 말이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이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피해자의 의식이다. 어떤 감정에 머무르고자 하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죄책감인지도 모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놔둘 것인가. 이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의식하라. 그리고 그것을 되돌아보아라. 이것은 예전의 나 자신이다. 그러면 이제 내 두뇌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연결하고 싶은가. 생각하고, 연결하고, 그걸 느껴라. 오늘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단 하루, 단 한 번의 인생이다. 실제로 따라해보라.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해보아라. 두뇌에 신경 하드웨어를 설치하라.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그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당신의 육체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가. 미래가 분명해지기 전에 무엇을 느낄지를 말이다. 그 느낌이 있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마라. 이것을 며칠 연습해보아라. 당신이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기묘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아라. 동시성이든 무엇이든 간의 말이다. 하루 마지막에 이 시간을 보내라. 하루 마지막 눕기 전에 당신의 인생에 감사해보라. 감사함을 느껴보라. 당신의 육체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게 하여라. 고마운 감정의 의미는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은 가치이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받을 때 감사를 표현한다. 감사는 받는 것의 최종 단계다. 사람들은 수용하고 믿고 포기한다. 자신의 감정 상태와 동일할 때 말이다. 만약 감사의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당신의 상태를 고취시켜라. 대략 1200개의 다른 화학적 반응이 몸에서 반응하고 감사의 마음 상태에서 몸을 재생하고 회복한다. 우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했다. 딱 10분이다. 그냥 느껴라. 온 마음으로 말이다. 그게 전부이다. 마지막으로 이건 매우 중요하다. 언제든 시간을 가져보라.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주변 공간에 대한 감각을 깨어나게 해보라. 그냥 느껴보라. 집중해보라. 더 감각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여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일관된 뇌파를 유지하게 한다. 연습해야 한다. 연습이 답이다. 더 많이 할수록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지하게 Documento